한국국토정보공사 예언합니다 제가 했어요 자해를 했더니 알아듣던가요? 마침내 마침내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 주아식 나라경아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주세요 무너구나 마침내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 무슨 일이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오 당신 생각났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했어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